네, 반갑습니다 우리 2020년도 소방성진 문제들 한번 복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시험 문제 출제 의뢰를 받으면 출제 의뢰하는 데서 각 시도에서 전년도 시험 출제 문제를 줍니다 주고 똑같은 문제는 피해서 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데요 왜 우리가 문제를 또 복원해야 되냐면 시험 문제 출제 유형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시험 문제지만은 여기 시험 나온 부근에서 그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유사 문제들을 많이 변형을 해서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호 문제는 꼭 확인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성진 시험 공부하는 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다 하는 것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해설을 제가 관련되는 내용들 그동안에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까지 다 해설을 제가 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제가 상담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시험 문제를 복원하면서 여러 가지 나와 있던 현재 있는 자료들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다 확인을 하고 복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한 95%까지 복원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문제의 내용들은 제가 유사하게 거의 근사치에 가깝게 복원했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준비를 조금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시험에 굉장히 유형 체크 또는 유사 문제 이런 것까지도 접근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제가 복원을 했기 때문에 같이 저하고 한번 보면서 확인해 보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년도 소방공무원 성진 소방법 소방교의 복원 문제를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1번 인사기록 담당관이 재작성한다 2번 일반 사면이 있을 때 인사기록 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3번 인사기록의 변경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번 신규 채용된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은 초임 복직이 아니고 초임 보직이겠습니다 초임 보직이 되겠습니다 초임 보직 소방기관에 장애한다 이렇게 보는데 답이 눈에 싹 안 들어오죠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중하 문제 정도로 분리해서 시험을 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려운 것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공부할 때 구분해서 해놓지 않으면 정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맞추기가 상당히 답이 눈에 안 보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1번에 감아보면 인사기록 담당관이 제작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인사기록 복원을 하면서 인사기록 담당관이 아니고 인사기록 관리 담당자가 제작성한다고 아마 정확하게는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틀린 거라고요 이게 옳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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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